뭐 예전까지 가면 아 그런 퀘스천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살 뺌이 요요 온다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빠지지않고 있습니다 굶거나 이러지않기 때문에 걱정하지만 아직 툭살유유합니다 자 오늘 인터뷰에서는요 바로 세트 기본 빌드 그대로 가는데 다른점은 제가 예전에 아주 아주 예전에 세트 처음 나오자마자 했던 건데요 W선말할러 Q섬마 하는 세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W를 찍을수록 W 쿨타임이 줄어들구요 그리고 데미지가 오르는데 데미지가 크게 오르진 않아요 아무튼 쿨감을 시켜가지고 요거를 약간 역전 일발 역전하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이러면은 둘 다 스펠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훨씬 불리하긴 하죠 언제나 패싱으로 치운단 말이든 잡으세요 사람은 욕심이 많아요 그건 동물이야 근데요? 저도 욕심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오케이 박혔다 박혔다 박혔으면 됐어요 아 이거 아 이릴리아라 좀 고민은 됐거든요 신발은 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 어차피 팡금장갑 안나오면은 이게 낫지 아 먹었다 먹었다 아니 뱀에서 너 왜가 임마 그대가 가면 어떡합니까 그대가 가면 어떡합니까 이겼네 인간이 욕심이 많네요 아두나다 아두네 아두 야스 야 솔직히 이거 이해했으면 웃어라 철거를 안들었긴 했는데 인간이 욕심이 많으니까 어어어 먹냐 어 미니언이 안 때리네 날 무너뜨릴 수 없는 위기는 날 성장 지킬 뿐이야 이렇게 하면은 저는 이거를 간게 아주 보람찬거죠 스킬 가속 덕분에 W도 빨리 돌고 스킬 빨리빨리빨리 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라인 푸시가 알아서 뜬다고 지금 어어 날도 젖어 뭐야 아니 다른 라인은 다 터지고 있네 아니 니달리 원딜한테 지고 있단 말이야 탑 말고는 희망이 없네 절망이 이럴때 하는 말이긴 해 난 이번판을 놓아줄 수 없다고 아 이즈부터는 몰랐니? 괜찮아 오우 제가 킬과 1득포인건 좀 충격적이긴 하죠 아 근데 아까 사실 이렐리아도 전멸을 아끼려다가 결국 전멸을 쓴거죠 전멸도 그런 덱이 있을거야 아! W풀이든 뭐든 했으면 되는거 아닌? 아끼려고 아끼려나 오늘 결과적으로 썼어 근데 그만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죽는거야 오우 일어났더니 1이 늘어있네요 왜그럴까 제가 다 잃을 수 있다 제발 아 이게 바텀이 미드가 정글이 한 것도 못 이기고 있다니 이보다 더한 재앙이 있을까 아 진짜 잠깐만 벨베스가 땄는데 니달리를 드디어 희망이 오나 우리팀에 신났어 쟤 못때려주나 이엇 이엇 아시구요 고유 좋다 상생등 붙어있죠 땡담바이 들어가자 그렇지 그치 바텀 터지긴 했지만 우린 저걸 먹으면 된단 마인드 쓸어먹자 얘들아 다 뺏기고 있지만 템트리는 정석 그대로 갑니다 어? 아 벨베스 희망이었는데 자네가 그러면 내가 여기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강압도 가야되는데 ADAP 다 큰 판이라 아주 힘들겠네요 이제 한번 싸워볼게 그걸 피하면 얘기가 달라지네 내 영혼이 사라졌다 이게 핵심인데 야야야 라이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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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게임에서 만나는 라이즈들이 왜 다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야야야 자 아니 오 까비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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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 아 다 AP가 너무 세서 근데 마저를 챙겨야 돼요 간단하게 덤불 조끼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대자연의 힘을 가든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은 얘네는 2명 묶어놨고 우리팀이 미드를 밀든 하면 돼 그렇긴 해 이론상 2명 묶었다 라이젠 언제나 그랬듯이 터졌고 아 베드셀 결정력이 없네 아 좋았는데 방금 아 좋았는데 패벅 좀 하다가 패벅 좀 하다가 궁 있어 궁 있어 전별은 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발본 오케이 잡았으면 됐어 와 이 꼬란탄 이기네 하하 진짜 A부터 Z까지 간다 야 이대로 바람까지 가야돼 이거 아 임마 간단해 임마 얘는 못 따라잡는데 현실적으로 안 돼 어 나이스 야 창맞아 죽을 뻔했네 어 아니 아 아 벨베스 형 형 잘해야 되는데 형이 그럼 어쩔을까 어? 라이전 왜 가 같이 죽자는 거야? 벨베스 벨베스 낚아죽고 라이전 세트로 죽었네 저긴 또 왜이래 저긴 또 왜이래 저긴 또 왜이래 형 궁도 아깝다 야 나만 큰다고 될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4용이다 4용이다 우리 정글이 오그리 금욕주 이런거거든요 일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이래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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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잘 땡긴거 맞네 4용을 일단 마 이거 타렌네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아니 몰디브인줄 알았는데 갑자기 수리남으로 와 아 버텨 제발 절망적인 스코어긴 한데 버텨 깡구 암구 깡구 아니 뭐야 넌 맞으면 세니? 너 뭐야? 노력은 인정해줄지 아 아이고 나이스 회복 오오 이게 어 궁으로 죽었네 아 얘 또 땄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 왜 들어 야 인마 왜 아 왜 아니 왜 또 죽었어 안 되리면 안 되네 아 진짜 삽 절망 편이긴 하다 아 이제 너무 안 나요 아 힘찼는데 끝까지 개그해버리네 라이즈를 배내야겠어 일반에서 얼마 전에도 그렇고 나이스가 왜 이렇게 뭐야? 그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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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레전드였잖아요 이렇게서 오는거야 어그로 살살 뜬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 이거 아 얘는 어떻게 따라 잡냐 집이 터지는거인데 우리 집이 나가요 안돼 용을 막자 용이 더 치명적이다 이거 지들도 알아 용이 더 중요해 마법공학이잖아 배떡하네 니들이 그거 해 아니 우리가 정글이 있잖아 아니 왜 니들이 와 와 이걸 이걸 포기한다고? 와 이건 좀 귀한데? 와 이건 좀 귀한데? 와 미드도 터졌네? 아니 야 아니 정글 있는 쪽이 유리한데 용 싸움을 해야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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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지켜 지킨다 눈골 난다 진짜 너무 슬픈데 어 이대로 땄네 석 어떡해 멕살 기다 이러다 하는 말인데 양자 택을 해야 되거든 타이밍 정확하거든 나가 부족 버티션? 다 사비네 나이스 이래서 롤을 못 끊고 하는 거야 이래서 테스트하는 거잖아 성장하는 거야 내 나이 서른 남들이 보기엔 순이 좋았다 몰았다 딜량 압도적 1등 받은 피해량 1등 피해 가음 수량 1등 회복량도 미쳤고요 포탑의 가음 피해량도 1등이고요 다 했네요 다 했어 칭찬이 4개 들어와야 2개 보자 오늘 이 정도였으면 좋아요 2000개는 박아야 됩니다 사실 뭐 엄청 뉴메타스럽진 않았지만 W 산말을 하면서 초반에 이렐리아 패버리고 그렇게 캐리 해냈네요 broke від 바닐라 애호터 등 Fu ja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